허준대장님 모셔봅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허준입니다. 지난주 한 주 또 쉬었어요? 지난주에요. 쉬었나요? 쉰 것 같은데? 쉬었나요? 네, 우리 뭐 특집... 특집 방송을 했었던 걸로. 네. 아무튼, 아니 뭐, 근데... 월요일날 특집이 좀 많은 것 같아요. 허준대장님은 존재감이 있어서 잠깐 한 주 쉰다 그래서 그런, 막 그게 없는 것 같아요. 그쵸, 그니까 막, 오랜만에 듣는 것 같아요. 이런 느낌이 없나요? 왜 친구들 중에 진짜 친한 친구는 3, 4년 만에 봐서 커피 한 잔 하는데 어제 봤던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. 제가 약간 그런 느낌이죠. 약간 그런 느낌이죠. 저는 뭐, 이제는 전 진짜로 이제 SBS에 모르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. 진짜 이제는. 아, 그래요? 막 다 보면 인사하고 싶어. 아, 월드스쿨 하면서 약간 그... 너무 편해지셨나 봐요. 아, 근데 허준대장님 머리 스타일이 좀 바뀌셨네요. 아, 이번에 제가 항상 다니던 샵인데 하필이면 월요일날 선생님이 휴무세요. 그러다 보니까 제가 목등으로 딱 나오는 날인데 휴무시니까 계속 이 시간이 안 맞아서 그냥 지나가다가 다른 데서 한번 머리를 해봤습니다. 근데 되게 잘 어울려. 샵, 그 선생님한테는 죄송하지만 그동안 감사했습니다. 아니, 근데 되게 잘 어울려요. 네, 고맙습니다. 더 어려 보이고 뭔가 되게 뭐랬지? 학생 같아. 남자 선생님이 해주셨는데 믿고 한번 맡겨보라. 저를 마음껏 해주십시오. 좋은데요? 네, 네. 저도 오늘 허준씨가 올해는 뭔가 이제 패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쪽으로 좀 가는 게 아닌가. 저는 사실은 별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저는 옷걸이에 있는 것 중에 오늘은 이게 마음에 들어. 이미 있거든요. 대충 안 맞더라도 색깔 배치 뭐 그런 거 상관 안 하고. 근데 갑자기 칭찬을 하셔가지고 야, 이거 상의만 조금 잘했으면 진짜 괜찮은데 라고 이래서가지고 이거 진짜 얻어 걸렸다라고 표현하는 아, 그래요? 아무튼 뭐 허준 대장님 오랜만에 또 이렇게 뵙게 됐고 그리고